여러분 안녕하세요. 건프로 다육이 채널이에요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복숭아잼을 렌즈 위에 올려놓고 편집을 시작합니다. 오늘도 한권하러 다같이 가보시죠. 여러분이 이렇게 주문해 주시는 이 모든 상황이 뿌듯하고 즐겁고 그래요. 그럼 다함께 온 우주에서 건강한 다육이들 주문하면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출발해 볼게요. 메모지와 펜 준비하시고요. 갑니다. 트럼소 군생 트럼펫 아니고 트럼소 뽀얀 백분이 매력적인 화이트 그리니 앞서 본 화이트 그리니보다 더 큰 아이고요. 화분 모양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동그란 화분과 사각화분이요. 젤리 피치 이 아이는 작년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죠. 젤리 피치 링고 스타 영상 마지막에 조화농장 대표님 명함 캡처해서 올릴게요. 여러분 관심 감사해요. 항상 건프로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다육이를 위해서 영상 올릴게요. 이 아이도 대품 링고 스타인데요. 왼쪽 화분 아이와 크기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께 크기 비교해 드리려고 골프 라운드 할 때 사용하는 롱티 갖고 나왔어요. 다사랑 다육이 이름은 정말 다 하나같이 신기하고 귀여운데요. 환엽 다사랑 왔어요. 핑크 에보니 여러분께 매장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또 제가 저희 집에 데려갈 아이들도 쇼핑하고 있기 때문에 바빠요. 마리아 슈퍼클론 마리아 슈퍼클론 오늘 영상 길어요. 잘 따라오셔야 돼요. 블랙톤 아 맞다. 잼이 잘 끓고 있나? 바닥 한번 접고 올게요. 아이비 철화는 철화인데 이름을 안 찍었네요. 오 마이 갓 애교기 좀 키운다 하면 입양하셔요. 에보니 어느 집에나 다 있는 평범한 에보니는 싫다. 그러면 레드 에보니 슈퍼리온 보라돌이 아니고 토오비 토오비 매직 블리 카리스마가 이뻐서 아주 색도 이쁘게 물들어서 찍어봤어요. 궁금하세요? 궁금하신가요? 아 안 궁금하시다고요? 저는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줄 알았죠. 그럼 다시 이어서 렛츠고! 염자금 송록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마디바 왼쪽부터 금액 나가요. 여러분 이렇게 다육이들은 머리 두 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고요. 같은 이름 아래 똑같은 다육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다육이가 있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겟 하셔야 돼요. 백봉 루비 루비처럼 빛나서 이름이 루비 도나 루비 도나 루비 도나 사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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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투어링 오늘 첫 시도해본 롱티 다육이와 비교샷 마음에 드시나요? 피드백 부탁드려요. 와 검포로를 또 두근두근하게 하는 아이 핑크 샴페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같은 이름 아래 똑같은 다육이 없다. 비교샷 나갈게요. 여러분이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. 이쁜 아이들은 어느 집으로 입양될까요? 원종 에보니 쿠팡 야생 원종 마리아 이 누구요? 원종 에보니 여러분 오늘 영상에 나오는 에보니들 다 각각 다른 아이들입니다. 아메리카노 아메치스 이대로 분갈이 하셔도 되고 구입하셔서 가을까지 기다리셨다가 항아리 같은 롱 화분에 분갈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라울 묵을수록 향기가 나는 식물 바로 라울이죠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렉트라 일렉트라 별 하나 추가요 집에 가져가시면 착착 바로 우리집이 원래 이 아이의 집이었던 것처럼 인테리어 효과 200점 만점 베스트 킹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건프로가 조화농장 구석구석을 여러분께 털어드립니다. 멜로 프로미스 금 비싼 몸값 자랑하네요. 비싼 몸값 자랑하네요. 핑크 블라썸 한국 샴페인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독일 샴페인? 독일 샴페인은 이렇게 생겼나봐요. 영상 길어서 포기하신 왕언니들 계신 거 아니에요? 잘 보고 계신 거죠? 여러분 여러분 네 Czyli 우 이 라 가 윗 가 정 Educational 또 numa avi Och 나 diploma stimulus Ha 가 Gefühl 피멍 에보니 독일 샴페인 쌍두 마디바 오른쪽 마디바는 머리 두수가 더 많죠 금액이 또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다육이 농장의 단골이었던 곳을 이렇게 제가 촬영하게 되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네요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